프랑스에서 한 남성이 아내에게 약을 먹인 뒤 다른 남성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하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자 피고 대부분이 발뺌하고 있어 성폭행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윤서영 월드리포터입니다. 남편이 아내에게 약물을 먹인 뒤 온라인으로 모집한 남성들에게 아내를 집단 성폭행하게 한 사건. 이 충격적인 사건의 재판이 지난 2일 시작됐습니다. 그런데 기소된 50명의 피고인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여성이 약에 취한 줄 몰랐거나 부부가 게임을 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. 피고인들의 이런 태도는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성폭행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프랑스 현행 법상 성폭행은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이 있는 경우만 인정됩니다. 이 법을 고쳐 명확한 동의 없는 성관계도 성폭행에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. 이미 독일이나 스웨덴, 영국 등 유럽 12개국은 비동의 성폭행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. 2017년 미투운동 촉발 당시 프랑스도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법 개정까지는 이루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며 30명이 넘는 의원들이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프랑스에서는 성폭행을 당해도 증거 부족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전문가들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 여성의 80%가 고소를 하지 못하고 고소된 사건의 80%는 조사 시작 전에 기각됩니다. 월드뉴스 윤서영입니다.